자 전국의 메가스터디 회원 수험생 예비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 영어영역 김기훈 선생입니다 자 방금 2025학년도 영어영역에 대한 해설 강의를 다 마치고 상당히 긴 시간이었는데요 자 이제 총평과 향후 대책에 대한 걸 논하려고 합니다 자 근데 뭐 일반적인 언론에 나오는 이야기나 뭐 이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런 거 분석 따위 하지 않겠습니다 별로 의미 없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예비 수험생들이 이러한 2025학년도 영어영역 해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제대로 강의를 해줬으니까 잘 먼저 듣도록 하고 앞으로 뭘 어떻게 되느냐 하는 여러분들한테 큰 그림을 좀 그려주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잘 들으세요 자 먼저 난이도 예측은 금물 입니다 야 진짜 평가원은 참 이상해요 평가원스럽다라는 그런 신조어를 만들어내고 싶어 왜 이렇게 난이도 조정을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2024학년도의 난이도는 난이도는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래도 좀 적정 난이도였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6월에 미쳤죠 아니 1등급 비율이 2%도 안 되는 극강의 난이도로 그래서 욕을 패대기로 먹었잖아 아 그래갖고 9월에도 그러면 완전히 평가원 해체될까 봐 9월 또 쉽게 출제한다고 해갖고 야 이게 또 9월은 또 너무 쉬웠어요 오죽하면 내가 이건 해설 강의를 할 필요조차 없겠다 하고 손을 놔버렸으니까 자 그러면 금년 수험생들 어땠겠느냐 막 이제 열심히 머리를 굴려가면서 야 어떤 난도를 출제될까 그런 난도 생각하면 안돼 그래서 뭐 계속 1등급을 달리고 있다가 6월에 2등급으로 떨어져서 화들짝 놀랐는데 야 뭐 어차피 1등급 2%도 안돼 하고 아 그래도 좀 불안한데 하다가 9월에 또 워낙 쉽게 나와서 정상 등급이 딱 나오니까 늘 봤던 등급이 나오니까 아 금년 수능 뭐 별로 어렵지 않겠네 하는데 이제 절묘하게 지금 그 중간으로 지금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아마 1등급 비율이 이제 그래서 7% 넘기는 힘들 것 같고 뭐 한 6%에서 7% 사이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이게 오늘이 이제 수능시험 끝나고 나서 바로 다음날 오후 6시 정도인데요 지금까지의 뭐 여러가지 나 혼자만의 개인적 생각이 아니라 이런저런 분석 자료들을 보면 대충 그러할 거라는 컨센서스가 합치된 의견이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난이도 예측하지 마세요 야 금년에 어땠으니까 내년에 어떨 것이다 어 그런 거 관심 갖지 말고 언제나 최고 난도까지 꾸준히 대비해야 된다는 사실 꼭 명심해야 됩니다 왜 평가원을 믿으면 안됩니다 적어도 난이도 조정에 있어서 성공한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 다음 빈칸 순서 삽입 함의출원 난 줄여서 이걸 빈순상업이라고 하는데 자 이게 뭐 상대평가의 시대도 그랬고 절대평가로 넘어서도 그랬고 EBS 뭐 직접 연계 어쩌고저쩌고 할 때도 그랬고 언제나 수능에서는 빈칸 순서 삽입 그리고 20번의 함의출원이 역시 등급을 갈르는 고난도 유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집중적으로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미지를 보면 알겠지만 이 빈순 3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최신의 수능 트렌드에 맞춘 교재를 개발을 했고요 정식 출간되어 있습니다 근데 강의는 아직 안 돼 있어요 근데 지금 할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뭐 안정적으로 1등급이고 영어가 좀 이제 그다지 이제 어렵지 않은 그런 수험생들 같은 경우는 지금 책만 사서 먼저 해도 돼요 그리고 풀어봤는데 별로 틀리는 게 없다 하면 이건 적정 난도로 돼 있기 때문에 어 그럼 좀 안심해도 돼요 강의까지 들을 필요 없어요 근데 이 강의는 자 이제 기본 개념과 또 이제 심화 개념과 그 다음에 이제 문풀로 넘어가서 지금 하는 게 맞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시점에서 향후 몇 달 후에 강의가 진행될 겁니다 그때 전에 이미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교재 시중에서 구매할 수 있으니까 미리 풀어 보는 거는 적정한 시기에 권장합니다 어쨌든 빈순삼합이 함이 삽함이 빈순 삽함이 계속해서 수능이 존속하는 한 등급을 가르는 고난도 유형으로 계속 자리 잡을 거라는 걸 꼭 명심하세요 근데 사실 함의출원보다 더 어려운 2024 구간에서 제목이 좀 어렵게 출제됐었는데 자 그건 기본적으로 독해에 대한 개념이 부재하기 때문에 생긴 일이고 그건 좀 이따 얘기합시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예비수험생들이 가장 시급하게 될 건 아니 문장 단위의 해석도 지금 정확하게 안 되는데 뭘 무슨 기출문제 모아둔 걸 가지고 양치기를 하고 앉아있니 넌 그러다가 양치기 소년 된다 알겠어요? 쓸데없는 짓거리 하지 말고 해석이 안 되면 문장 단위 정확한 해석이 안 되잖아 그럼 빨리 구문 해석 능력도 점검해 정확한 해석 능력 부족하면 넌 3등급 이상 절대 못 나와 그런데 더 늦으면 큰일 나요 이건 기말고사 끝나자마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만약에 네가 영어 등급이 3등급 이해가 나왔다 그럼 무조건 이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문장 단위 해석 능력을 해줘야 돼요 물론 이제 5등급 이하다 거의 영포자에 근접하면 진짜 영어에 대해서 무개념이다 자칫하면 영포자가 될 것 같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천연문은 기본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지만 그 정도는 아니다 5등급 이내다 3등급 정도다 뭐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천연문은 핵심으로 빨리 하고 그리고 1등급과 2등급을 막 턱걸이를 타고 외줄타기를 하듯이 아슬아슬하게 오가고 있다 그럼 빨리 철문 완성편을 통해서 해석 능력에 대한 것을 빠른 속도로 질서정연하게 잡도록 하세요 문장 단위 해석을 잡고 그냥 단어 때려 맞춰서 이른바 통밥 해석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절대로 실제 수능에서 3등급 이내에 못 들어갑니다 명심하세요 영어 날로 먹으려고 하지마 제발 어? 같이 절대 평가니까 무슨 한국사처럼 생각되는 영어가 그러다가 금년에도 자 내가 좀 막말을 하자면 조진 그런 수험생들이 넘쳐납니다 그 다음에 그게 된 다음에 당초에 문장 단위 해석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런 다음에 단락 단위의 실전 독해 개념과 문풀 능력을 길러야 돼요 개념과 함께 그래서 기출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냥 연도별로 그냥 모아놓은 거 그거 갖고 안 돼 그런데 그리고 풀어보지 않는 게 차라리 나은 기출도 분명히 존재해요 기출력이 다 좋은 게 아니야 내가 해설가 하면서 얘기했지만 어떻게 이런 쉬운 내용을 그토록 어려운 표현을 써가면서 글을 쓴 것도 신기하지만 그런 글을 변별력 확보라는 차원에서 어디서 찾아내 갖고 출제를 한 출제위원들도 참 기가 막히게 참 독특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거는 굳이 할 필요 없고 기출 중에서도 엄선 내용 이것만큼은 꼭 해야 된다 제대로 해야 된다 를 내가 기출 프리미엄에다 모아놓고 해마다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공부하세요 뭐 강의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새롭게 추가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증보 추가가 되고 있을 거예요 교재도 그렇고 강의도 그렇고 그것만 하면 돼요 그런 다음에는 내가 해설가 하면서 계속 얘기했는데 어휘력 그게 그냥 단어를 암기한다고만 해결되지 않아요 진짜 어휘력은 뭐 물론 다의어 같은 게 주어졌을 때 그 다양한 뜻에서 지금 이 문장에서 사용됐을 때는 어떤 뜻을 적용해야 되는지 그 능력이 필요하고 결국은 그게 뭐로 규결되느냐 문맥상의 추론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아는 어휘의 수를 확장하는 거 중요하죠 외우지 않고 어떻게 어휘력이 쌓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라고 할 수 있는 게 실전 상황에서 문맥상의 어휘 추론 능력이에요 야 이건 뭐 듣보잡의 어휘가 나왔어 어 근데 이거 문장 해석하는데 별로 문풀하는데 별로 중요할 거 같지 않아요 그럼 과감하게 무시할 수 있어야 돼요 어설픈 암벽주의를 버리고 야 그런데 이 단어 모르면 절대 안 될 거 같은 지금 중요한 단어 같은데 그럼 반드시 문맥에서 뜻 추론할 수 있어요 진짜로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전적 정의보다 문맥상의 의미가 더 중요한 경우도 생기랍니다 가령 금년 수능 시험에서 D-rail 이라는 단어가 나왔었는데 그 단어는 원래 열차가 탈선되다 이런 뜻이야 그런데 enhance, 향상시키다에 대한 상대적 개념으로 뭔가를 저해하다, 방해하다 이런 의미로 사용됐고 선지에 나왔었는데 디스카운터가 보통 우리는 할인하다 이런 뜻으로 사용되지만 뭔가에 대해서 경시하다 하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전적 정의보다 문맥상의 의미가 실제 글을 읽는 상황에서 더 중요하다 근데 그게 말처럼 쉽지 않아요 평소에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휘가 기본적으로 안 된다 그러면 내가 어휘 교재에 대해서 세 가지 버전으로 정식 출간된 거예요 그래서 어휘 강의를 지금 할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지만 자, 마땅한 어휘책 내가 하나를 가지고 열심히 들입하겠다 그리고 추론 능력을 길러보겠다 한다면 그리고 난 분명히 2등급 이내에 상위 등급을 받아야 된다 어휘껏 블랙으로 가고 어, 난 진짜 근데 영어 어휘력이 너무 형편없다 글을 읽으면 모르는 게 태반이다 그러면 그 밑단계부터 시작하도록 하세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지향이 될 지향점은 어휘껏 블랙입니다 그래서 아는 단어의 수를 늘리는 만큼 혹은 그 이상 중요한 게 문맥상 어휘 추론 능력이라는 걸 꼭 명심하세요 꼭! 자, 그 다음에 영어는 언어입니다 끝까지 감각 유지를 못하면 필패예요 그래서 EBS 교재 물론 이제 지문이 똑같은 게 연계되는 건 끝났죠 그치? 그래서 뭐 소재 연계라고 하지만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그냥 다양한 글감에 대해서 풀어보겠다 어? 그럼 EBS 교재 좋아요 내년도에 해당되는 자기에게 해당되는 거 풀어보세요 그리고 B 연계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이런 교재들 듣기에서 독해에 걸쳐서 다양하게 있으니까 자, 이제는 뭐 대한민국에서 가장 믿을만한 영어 컨텐츠는 새 뒤로 규결되고 있지 않나? 내가 혼자만의 착각인가? 난 진짜 그렇게 돼가고 있다고 나는 확신하고 있는데 자, 교재 풀어보도록 하세요 그리고 이제 꼭 필요한 거는 내가 또 강의를 해 주기도 할 테니까 자, 근데 이제 영어는 언어다 라고 써 놓은 게 내가 첫 번째 난이도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 있었지만 자, 내 절친들의 이제 자재가 다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대학 입시를 성공적으로 다 치렀습니다 내가 여러 가지로 도움을 줬어요 뭐 영어에 대한 도움도 줬고 또 이제 메가스터디의 이런 인프라들을 활용을 해서 입시 상담이나 뭐 배치 상담이나 이런 것까지 또 잘 연결해 주고 해왔는데 마지막 하나 남았었던 내 절친 중에 금년에 수능 시험을 보고 마지막 하나 그녀는 뭐 이 강남 8학군의 모 고등학교의 이과에서 탑 수준의 학생이었어요 근데 얘가 국어가 한 번도 고3 될 때까지 1등급이 나오지 못해갖고 국어에 올인 했고 영어는 계속 1등급 나왔고 수학을 상당히 또 잘했고 그런데 이번에 수능 시험에서 아, 그리고 이제 영어가 6월에 2등급으로 밀리는 역사상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다가 9월에 이제 다시 1등급으로 가니까 이제 안심을 하고 영어를 뒷전으로 미루고 그리고 탐구 과목을 갑자기 바꿔왔고 화학과 생물을 하면서 거기 또 올인하고 그리고 한국사는 수능이 이틀 앞두고 하는 거라고 해서 완전히 도외시하고 그러다가 이제 국어, 수학, 화학, 생물 이런 걸 몰빵을 하다가 뭐가 빠졌습니까? 영어를 안 한 거죠 9월 이후에 거의 안 한 것 같아요 손 놓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국어 1등급, 수학 1등급, 화학 만점 또 생물을, 생명과학을 조져서 그랬는데 뭐 어쨌든 그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스토리니까 영어가 2등급으로 밀려버리는 와, 그래서 내가 오죽하면 내가 꼭 없는 시간이라도 낼 테니까 진짜 필요하면 나를 집으로 불러라 내가 특별 과외까지 해주겠다 당연히 무봇으로 절친에 따르니까 그런 제안까지 했는데 아, 그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다고 무시를 해서 아, 난 되게 불안했는데 결국은 수능 당일날 2등급을 찍어머리는 그래서 내가 어젯밤부터 기분이 너무 안 좋아 아니, 기분이 더러워 왜 그렇게 말을 안 들었을까 영어를 진짜 뭘로 본 걸까 언어입니다 끝까지 감각 유지를 안 하면 필패예요 9월 모의고사 이후로 영어를 아예 들쳐보지도 않은 거야 이런 이게 자, 물론 이 지금 향후 대책을 듣는 친구들이야 여러 가지 다양한 지금 학업 성취도를 나타내고 있겠지만 특히 어릴 때부터 그냥 뭐 이런저런 영어를 해와서 그걸로 중학교 이후로 영어를 공부라는 걸 해본 적이 없고 그냥 계속 그거를 우려먹는 사람들 특히 문과 쪽이 아닌 이과 쪽인 전공의 지향을 갖는 이런 사람들 정말 조심하세요 9월 평가원 이후로 내가 원하는 안정적 등급 나왔다고 해서 수능까지 영어 손 놓고 있잖아 그러면 영어가 네 발목을 잡아 버릴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영어는 언어입니다 수능 끝까지 감각 유지를 못하면 실제 수능 가서 그 전까지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등급으로 끝나게 되는 그런 미친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걸 경험칙으로 꼭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알겠죠? 자,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습니다 뭐 길게 얘기할 것도 없고요 어 그래서 이 여섯 가지를 꼭 염두에 두고 예비 수험생으로서 정확하게 장기적 계획 중기 계획 단기 계획을 세워서 물론 계획이라는 것이 도중에 바뀌기도 하고 수정되기도 하고 그러긴 하겠지만 어쨌든 지킬 수 있는 실현 가능한 계획을 세워서 꼭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당해 년도 수능 시험에서 꼭 성공하기를 바라면서 2025학년도 영어 영역에 대한 총평과 향후 대책 여기서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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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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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